LG화학이 꿈의 신소재 탄소나노튜브 양산을 통해서 차세대 소재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LG화학은 250억 원을 투자해서 여수 공장에 연간 400톤 규모의 탄소나노튜브 전용 공장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나노튜브는 강철보다 100배 강한 고강도 초경량 소재이면서 구리보다 1000배 높은 전도성을 갖고 있어 꿈의 소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단일 생산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LG화학은 내년 말까지 공장을 완전히 가동할 계획이며 2019년 추가 증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